나 이준기는 야한 동영상을 즐겨보고 소장용도 있다 자 저는 즐겨봅니다 나 이준기는 야한 동영상을 즐겨보고 소장용도 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왜요? 안 즐겨보면 어떻게 돼요? 안 즐겨보면 안 즐겨본다고요? 이렇게 하겠죠 야한 동영상을 요즘 한달안에 본적이 있다 자 나 이준기는 야한 동영상을 한달안에 본적이 있다 있죠 지진이 어디신지? 다 얘기하겠네요 이 앞에선 진짜 이 앞에선 있어요 지진이 해 지진이 아니야 지진이 지진이요? 네 전의 악략 이상이 없으면 지진이 이거 되게 정확한데요 아니 악략 안에 뭘 보신겁니까? 제목이.. 제목을 궁금해요? 네 제목이 궁금해요 제목조차 없는거 맞나요? 아니 불쌍이 치고 난들한테요 아니 불쌍이 치고 난들한테요 아니 불쌍이 치고 난들한테요 네 그 야하다는 치중이 또 사람과는 다르니까 그렇죠 네 ocn이나 이렇게 케이블샷을 보면 네 네 가끔씩 신기한게 네 저는 영화를 다운 받았는데 네 그게 아니 근데 제가 네 한국 영화 배웠는데 영화를 바뀌었어요 제목이 궁금한거에요? 하하하하 제목이 궁금해요? 네 네 내용이 궁금해요? 하하하하 그 늦게 봐도 연기를 여기서 해보라고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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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호기심해 호기심해 네 네 저도 저도 이제 성인에 대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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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런 야한 검사는 보죠? 네? 자, 손만 주시고요. 나는 여자가 확실하다. 나는 여자다. 확실해요? 네. 진짜로요? 네. 자, 나는 여자다. 본인이 생활한 때 여자입니까? 네. 걱정된 여자고요? 네, 춤 있는 곡이 2에요. 자, 김씨는? 자, 나는 여자가 맞다! 나 여자가 맞다! 나 여자가 맞다! 싫어! 이런 거를 부르기 때문에 연주만이잖아. 그러면 나는 여잔데 야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? 있다? 네, 있죠. 이증규씨에게 권해준 적도 있다? 있다! 있다! 아, 그거 웃지요. 오케이. 자, 우리 이증규씨는 한 달 안에 야한 동영상을 본 걸로 판명이 왔고요. 아유, 아유, 다 보잖아요. 네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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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겨본다 여기있어? 많이 봅니다 뭐야 진실이야? 이게 정말 자주 볼 때가 있었어요 역시 스타를 스타를 쌓아간다고 이중희씨가 보니까 오늘 시간을 듣다 보시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나에게도 숨겨진 초콜릿 본끈이 있어 세이로의 오잉을 한번 하나 둘 셋 본적있습니까? 원하고 해서 연단한거 없게? 아니 아직 이건 안했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거죠? 네 저는 손에다 넣어주시구요 이건 너무 재미없다 저는 아직은 없는데 지금 저는 군대 맞다와서 네 네 정말 멋지네 아니 다 없는 것 같아서 안 볼거야? ㅋㅋㅋㅋㅋ 어딜가 봐야될 거 아니야 이중희씨가 초콜릿 본드 입었으면 좋겠어요?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?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? 네 지금 있는것 같아요 없는것 같아요? 어?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이중희씨는 보충이 엄청 높여 어쩜 아니 그럼 어떻게 아세요? 네 이것도 넘어가지고 일단 이중희 씨는 초콜릿 복근이 없습니다 없어도 좋다! 근데 이거 되게 슈퍼요 뭐가 안 돼서 다 왔는데 얘는 복근이 없는데 아니 다른데 없어요 제가 꼭 분들 갖다가도 멋있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목장이 중계시대 그래서 이러보지 않겠지? 제대할 때 딱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대된다 이러보자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 자 우리 캐슛은 하나 둘 셋 X 있어요? 이중희 씨가요? 네 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? 아니 이중희 씨 제가 있어요 본인이 이중희 씨가 결혼하고 싶다고요?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요 누구나 알고 싶습니까?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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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기 SHEOP 하하하하 이상한 상황 여기서 목격을 응원하겠다는 것은 이중기씨 팬이랑 결혼하겠다는 건가요? 아까 수사를 하신 건 어때요? 양아 동영상을 하고 싶어서 하하하하 정답을 하신 저에게 이중기씨 질문으로 갑니다 이게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가 있다나 아니지 않느냐 나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! 없다 여자는 없다 자 진실은? 남자도 없지 진실! 이게 정확하구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? 이상형 또 언젠가 2년이 끝나면 저는 2년을 믿어서 그냥 많이 기다리려고 이상형은 항상 얘기했는데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때그때 바뀌고 요즘은 어때요? 요즘에 이상형 누구요? 아니 물론 극종인이라서 사랑을 해야되겠지만 그때 참 나이도 있으시고 이상형은 잠시 후에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버라이티 할게요 1박 2일 플러스 이게 놀러 플러스 이상형 월드컵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노래도 부르시니까 음악중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의 프로그램이 다음 질문입니다 미미홈피투데이 방문중입니다